안녕하세요. 굿바이 굿바이의 박쌤입니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난 지금 이 기업 올랐다가 잠깐 숨고르기 하는 중인데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시죠? 지금 바로 분석해 보이시죠.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도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굿바이 기업들 최대한 많이 많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우리바이오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를 지지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바이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우리바이오는 굿바이 사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주니까 당연히 쫓아가야겠죠. 대마라고만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용 꼭 붙여야 돼요. 의료용 대마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장과 같이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장 시작하면서 오늘 항상 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서도 미국장에 대한 반등 시도와 함께 쫓아가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 시장은 현재 위클리 월요일 만기 옵션에 대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내지는 이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후짱쯤에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 다만 헤리스냐 아니면 트럼프냐 어느 쪽이 더 그러면 승률이 더 높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는데 아직은 트럼프 후보가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를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바이오는 오늘장 눌림구간 전일 고가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조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오후짱에 눌린다면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SGA 솔루션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먹통이 됐죠. 그러면서 보안과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시간회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SGA 솔루션즈 굿 바이일까요? 아니면 이젠 그만 보내줘야 할까요? SGA 솔루션즈 빠이빠이 사인들이 되겠습니다. 보안 앞으로도 좋아 보이는데? 좋죠. 좋은데 보안주들이 이제 같이 AI, IT랑 같이 올라가는 미국장이 같이 가고 우리나라 이 보안주들은 사실 옛날부터 유망하다, 유망하다, 유망하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N으로 시작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들어가시면 깔리는 보안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정말 10년 전부터 유망하다 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감과 함께 최근에 차익실현이 함께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있었던 건데 단기적인 이슈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오늘 보안주들, SGA 솔루션즈, 지니어스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데 강하게 윗구리 말고 내려오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 추가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단기 이벤트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는 단기적인 이슈였다 때문에 빠이빠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큰 성과를 내고 돌아왔어요. 자회사의 달팽이 에센스가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아모레퍼시픽, 굿바이 사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매출이 계속해서 더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좋죠. 이제 미국이 특히나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권도 연결돼서 나왔다시피 미국은 경기가 좋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계속 쫓아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후보든 해리슨 후보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결국에는 좋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주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확률을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장 중에 전일 고가가 17만 4,800원입니다. 해당 단기 저항라인 돌파한다면 충분하게 시세에 붙이면서 지난 20만 원대까지 반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북미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 관련된 관광문화 그리고 이런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 한번 트렌드를 타면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지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장품주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북미 매출도 더 성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굿바이 의견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올릭스입니다. 비만치료제 관련 주죠. 글로벌 제약사와 올릭스와 기술이 전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올릭스,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올릭스는 빠이빠이 사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치료제 왜요? 팩트론 오늘도 또 신고가 경신했던데? 눌리면 잡자고요. 눌리면. 오늘 당장에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역배열 구간 종목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죠. 거꾸로 돌아가 있습니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기술 이전 이야기 좋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비만치료제 이야기도 상당히 좋은 기업인 것 맞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제가 300일 이동평균선 장기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리죠. 480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장기저항선 맞고는 항상 눌림 구간이 나옵니다. 단기 눌림 구간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주느냐 한번 지켜보시고 1만 3천 원 이하, 1만 3천 원 이하 정도면 한번 접근해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1만 3천 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올릭스에 대해서는 오늘은 빠이빠이 의견 주셨고요. 이제 굿바이 기업 만나봤고 탑핑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베리굿과의 기업 어떤 기업일지 공개해 주시죠. 금요일부터 가장 이슈가 엄청 지대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YC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2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그리고 넨듀 테스트 웨이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HBM 테스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일장 그리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대만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HBM3E 엔비디아 테스터 곧 인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금요일장 중에서는 중국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 통과를 했답니다. 중국에서는 통과를 했다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단독기사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시피 앞으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C는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통과할 경우 가장 큰 수요를 받는 종목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바닷건에서 좋은 반등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기간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고 안전한 수입까지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YC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쭉 누워 있었어요. 별다른 이슈 없이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던데 18일 저번 주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CXL까지 붙으면서 올라왔습니다. CXL은 YC나 전폭적으로 강하게 돌릴 법한 재료성은 되지 않아요. HBM만 나오면 됩니다. HBM 이제 앞으로 3분기, 대만에서도 3분기 때쯤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으니까요. 꼭 삼성전자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돌아서 삼성전자까지 보면 삼성전자는 그럼 지금 왜 빠지냐고 물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위클리 만기 옵션이기 때문에 선물량 때문에 삼성전자 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C 삼성전자 꼭 보시자. YC 가격 전략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좋고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통과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YC를 편입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이렇게 YC 만나봤고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리 많더라고요. PC 물가지수 발표되고 어디서 좀 깊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유튜브 10시에 시작하니까요. 앞으로 실적 발표에 의해서 많은 시장의 방향성이 또 추가적으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눌리면 또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되니까요. 그 타이밍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굿바이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